오늘은 역행자라는 책을 가지고 역행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는 책이죠. 아주 유명한 자청이라는 유튜버가 쓴 책이고요. 무자본 창업가하면서 유튜브 라이프에커 자청이라는 채널을 운영해서 과거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역행자, 과연 이 역행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왜 역행자에 되어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행자,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100%의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95%는 순리자가 되고요. 5%만이 역행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순리자는 무엇이고 역행자는 무엇일까요? 95%의 인간은 타고난 운명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이제 순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5% 인간, 이 5%의 인간은 정해지는 운명을 거스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역행자인 거예요. 이 역행자에는 7단계 모델이 있습니다. 이 7단계를 반복함으로써 평범한 사람도 5%의 역행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자의식 해체, 2단계 정체성 만들기,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4단계 뇌 자동화, 5단계 역행자의 지식,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그리고 7단계 역행자의 체파키. 7단계 모델을 거쳤을 때 순리자였던 사람이 역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자와 본성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평범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 뭐 평범한 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평범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남들과 달라. 그래서 뭔가 다른 결과를 기대하죠. 하지만 이 나는 달라. 라고 하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처지를 무한 합리화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진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늘 돈 이야기를 하지만 돈에 허덕이고 있는지 이것을 냉철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청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역행자 7단계 모델을 순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 7단계만 반복적으로 밟아주면 경제적 자유와 인생의 자유를 누구라도 대학을 나왔든 집안에 못 살든 잘 살든 상관없이 누구나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적어도 현재 수입의 3배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인간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성과 유전자의 명령대로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과 유전자의 명령에 거슬러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행자라는 뜻 자체가 바로 이거죠. 인간은 무의식, 자의식, 유전자에 의해서 조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꼭두각시줄을 반드시 끊어내야만 순리자에서 역행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평범한 삶에서 남과 다른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무의식은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고요. 자의식은 끊임없이 합리화를 유도하여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DNA, 유전자는 선사시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최적화된 유전자는 현대사회에 적합하지 않아요. 좀 극단적인 사례는 제가 뒤에서 들려드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아까 말했던 7단계를 제가 한번 쑥 훑어드릴게요. 1단계, 자의식 해체입니다. 자의식은 인간에게 필수불가교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기제지만 대부분은 과한 납용으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죠. 과한 자의식이 우리들의 성장,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돈 버는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내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한, 상처를 피하기 위한 자신의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거죠. 스스로의 못남을 인정하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우리들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정체성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평범한 한국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평범하게 살아서 달성할 수 있는 고지가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죠. 스스로에게 베스트셀러 작가 되기라는 정체성을 부여할 때 그 사람은 그 지점에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내 정체성을 새롭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입니다. 평범한 인간은 유전자 오작동에 의해 인생을 갉아먹힙니다. 그럼 유전자 오작동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잘못된 본능을 의미하는데요. 잘못된 본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석기시대, 원시시대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동물을 사냥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지지처럼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수렵과 채집의 생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식량이 부족했고 늘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조건 닥치는 대로 먹을 게 보이면 먼저 먹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내가 먹을 게 보인다고 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비만이 되는 거죠. 이것은 유전자가 과거에 적합했기 때문에 지금은 맞지 않는 겁니다. 진화상 과거의 본능이 굉장히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대에는 시대가 바뀌면서 바이러스처럼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것이 되었다는 거죠. 4단계 뇌의 자동화 앞의 방법들로 본능을 끊어도 머리가 안 좋으면 자유는 불가능합니다. 머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5단계 역행자의 지시 인간은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수많은 결정을 하셨죠? 아침을 뭐 먹을지, 점심을 뭐 먹을지, 어디 갈지 말지, 누굴 만날까 말까 이런 모든 결정들을 수없이 많이 한단 말이죠. 이때 이 판단들 중에서는 좋은 판단들이 있고 나쁜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판단들 중에서 좋은 판단을 10%만 늘려도 5년 뒤, 1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삶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행자의 지식을 채득하고 습득하고 배워서 이 좋은 판단들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본능을 역행하는 지식들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적 자유를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상황과 배경,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고요.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지 이 루트에 대해서 우리는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7단계, 역행자의 체박기 인간의 본성에는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거 패배는 곧 죽음이었죠. 내가 만모사랑 싸우는데 내가 졌어요. 그럼 나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만모사대에 밟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DNA상에 뭔가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말 그게 맞았죠.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도전한다고 목숨을 잃지는 않죠. 역행자는 이 원초적 두려움이 쓸모없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들이 내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고 나를 뭔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두려움이 날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러한 본능에 역행하여서 고의로 패배의 직면에서 나 스스로 계속 손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동기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역행자가 무엇인지 7단계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책에 나온 역행자의 7단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행자가 이런 거구나. 자청이라는 유튜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역행자라는 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역행자라는 책을 가지고 역행자의 1단계 자의식 해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자청이라는 분이고요. 무자본 창업가이면서 유튜브 라이프하이커 자청으로 유명하게 된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역행자 1단계 자의식 해체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과잉 자의식에 있습니다. 과잉 자의식 과잉 자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의식을 해체해야 한다고 자청은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눈앞에 두어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어기제로 일생일대의 정보를 쳐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조언을 해준다거나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너가 안 해봐서 그래 넌 잘 몰라서 그래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주는 좋은 정보들을 다 필터링을 하거나 다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정 나이부터 남탓만 하며 영원히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의식은 본인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도록 그의 정보를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그게 지속되지 못하고 뭔가 중간이나 혹은 지금 잘 나가지 못한 이유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성공했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다 거절하고 다 해체해버리는 거죠. 다 거절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생각에 완전 갇혀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자의식 과잉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거부하고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책을 권해도 읽지 않고 돈을 버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도 거부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자의식 과잉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의식이 인간을 망치는 이유 뭘까요? 이 자의식이라는 것은요 여러 감정과 지식이 합쳐져서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진화의 산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자의식이 과잉이 되게 된 거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DNA에 새겨진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가급적 안정된 상태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정된 상태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의식이 지나치게 되면 부작용을 낳게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편하게 되고자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리 자의식을 해체해야만 진정한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멍청하다는 걸 인정하고요. 스스로 못났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의식 과잉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남탓 사회탓 잘난 사람 끌어내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보다 노력을 안하는 사람이 잘됐어요. 나보다 큰 돈을 벌어요. 나보다 성공했어요. 이러면 자의식이 과잉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 사람은 나보다 노력하지 않는데 나보다 많은 돈을 버네. 저거는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이 사회가 나를 못 알아보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남탓이나 사회탓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꿔야 되냐. 저 사람이 노력을 덜하고도 저렇게 큰 손을 거뒀네. 저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노력 말고 다른 게 있을 거야. 그게 뭘까. 내가 좀 배워서 내 것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자의식을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의식 해체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단계는 탐색입니다. 종종 누군가의 발언이나 존재의 불쾌함을 느낀다면 그 원인이 자의식 때문에 아닌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질투하고 화내는 유치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나랑 비슷한 친구나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 질투나 화를 내지 나보다 차이가 엄청나게 큰 우리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 보고 뭔가 부러움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부럽긴 하지만 질투를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질투랑 가까운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내가 이 사람보다 못난 게 없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거지 이런 관계에서 보통 질투를 느끼거나 분노나 불쾌함을 느끼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정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낀다면 한번 가만히 지켜보자 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 발짝 떨어져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자유식 때문이 아닌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2단계는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은 뭐냐 말 그대로 내가 이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보여요. 질투에 눈이 가려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의 장점들 그 사람이 나와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이런 차이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단계는 전환입니다. 전환이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해서 나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네 하면 그것을 내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에너지로 쓰라는 겁니다. 질투를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가진 강점을 내 것으로 바꾸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식 해체는 탐색 인정 전환을 거쳐서 해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에 나온 사례예요. 작은 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 직장인이 뭐 월급이 많지 않겠죠? 어쩌다가 술집에서 연예인과 함께 놀게 된 거예요. 돈을 많이 써가면서 연예인들과 술을 마시고 놉니다. 그러니까 어? 저 친구 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저는 연예인과 함께 놀고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하겠죠? 이게 나 이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도 뭔가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월급의 많은 부분들을 유흥비로 쓰게 되고 점점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그 인정요구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자유식에 취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런 분위기나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자유의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 인정할 거 인정하자. 내가 평범한 직장에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연예인을 만난다는 걸 통해서 내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이렇게 늦게 해서 깨달으면 정말 다행이다. 생각해 보면 연예인과 놀 때는 그때만 좋지 연예인들이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고 연예인들이 나를 스티블이 더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아. 걱정해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연예인들 말고 진짜 내 친구들에게 잘해주자. 이렇게 자유의식을 해체하라는 겁니다. 이러면 완전히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역행자 1단계 자유의식 해체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총 7단계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고용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역행자라는 책을 가지고 역행자 2단계 정체성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자청이라는 분이고요. 무자본 창원가이며 유튜브 라이프웨커 자청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역행자가 되는 두 번째 단계 정체성 만들기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1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1단계가 뭐였죠? 자유의식 해체 자유의식을 일단 해체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새로운 자유의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체성 만들기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삶의 동기가 됩니다. 자동차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사람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10억 부자가 될 거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어떤 게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뭐 B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게 되겠다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나는 그것을 되기 위해서 10억 부자가 되기 위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라고 자청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돈을 벌기로 결심하는 순간은 다 제각각입니다. 선천적으로 돈 버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지? 나는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많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자청님이 왜 사람들은 대부분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없냐라고 이야기하면요. 대부분은 정말로 돈을 벌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쓰거나 돈을 아끼거나 이런 행동을 할지는 몰라도 돈을 내가 더 벌려는 노력들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체성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좌절을 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생존의 위기를 느끼거나 동기부여를 받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계기로 정체성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내 친구가 나보다 갑자기 공부를 잘해 내가 회사에서 잘리게 됐어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바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정체성 변화를 해야지 이 결심보다도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정체성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세팅을 하면 저절로 열심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변화시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체성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자청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남자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군대 가면 5시에 일어나게 돼요. 눈이 계속 떠져요. 왜? 이 군대라는 환경이 전부 다 5시 4시 반에 일어나게 만들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일어나게끔 만들고 있고요. 모두가 그렇게 만드니까 환경 자체가 늦게 잘 수 있는 늦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일찍 일어나죠. 하지만 군대에서 전영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원래대로 늦잠을 자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이건 내가 변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환경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특히 정체성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그 정체성 변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의 변화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체성을 바꾸시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책을 통한 간접 체면입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 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건강에 대한 책을 열 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건강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이 습득이 되고 자연스럽게 나는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건강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죠? 경제적 자유에 대한 책들을 열 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에 이룰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지식들이 습득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 설계입니다. 환경 설계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 주변 환경도 바꾸는 건데 자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유튜브를 만들어서 내가 부자다. 나는 부자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자청의 유튜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자가 될 것 같네? 부자라고 하네? 이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부자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부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저 사람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냐. 사람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반드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환경을 설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밖에 없게끔. 세 번째는 집단 무의식입니다.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단이 떠받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 모임에 가잖아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권력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테이스를 치러 가잖아요. 테이스를 가장 잘 치는 사람이 그 모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면 무의식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집단 무의식 어떤 집단에 속함으로써 집단 무의식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여러분들 얻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잘 이용해야 된다고 자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나 부자가 되고 싶어 테니스를 잘 치고 싶어 나 유튜브를 잘하고 싶어 이런 게 생길 때마다 허황된 목표를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허황된 목표를 세우고 당연히 허황되니까 당연히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현재의 똑같은 삶을 계속 미래에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자유의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에서 실패한 이유 내가 하지 못한 이유를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 탓을 하기도 하고요. 환경 탓을 하기도 하면서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엄마 아빠가 이래서 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돼. 나는 가족들이 챙겨야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되죠? 현재의 상황을 불만족스러운 현재의 상황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우리는 그래서 이런 본능에 거스르는 본성에 거스르는 순리자가 아닌 역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행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내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변명이나 자기합미를 하지 않고요. 새로운 전체성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실제 이뤄내는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식을 해체하고 전체성을 만드는 과정 이것을 해야지만 총 7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해야지만 역행자가 될 수 있다고 자척은 강조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행자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계속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역행자라는 책을 가지고 역행자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자척이라는 분이고요. 무자본 창업가이며 유튜브, 라이프 해커, 자척이라는 채널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역행자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공원 같은 데 나가시다 보면 벌레들 잡으려고 불빛 켜놓고 잡는 기계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이 곤충들, 이 벌레들은요. 밝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럼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죠. 저렇게 죽을 줄 알면서 왜 저 불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이게 바로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수만 년 전에 초원에서는 그 나방에게 도움이 되었을 본능입니다. 밝은 곳으로 나아가야지만 뭔가 거기에 꽃도 있고 불빛도 있고 온도, 따뜻함도 있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도움이 됐을 그런 본능들이 오늘날 고도로 인간의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는 그것이 오히려 나방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불빛만 보면 달려가라. 그게 생존율을 높이는 공식이다라는 게 나방의 DNA에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이용한 인간의 머리에 의해서 그게 더 오히려 나방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이 자청이라는 분은 클로지 바이러스라고 칭했습니다. 클로지 바이러스를 우리가 알고서 이것을 당하지 않는 것, 극복하는 것이 오늘 드릴 핵심인데요. 인간의 뇌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안쪽에 파충류의 뇌라는 것이 있어요. 이 파충류의 뇌는요. 기본적인 호흡과 순환, 운동 감각을 담당합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의 개입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 뭔가 나타나서 날 위협할지 모르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피해야지 이러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피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파충류 뇌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것은 포유류의 뇌입니다. 포유류의 뇌. 기본적인 감정과 모성애 등의 본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또 얼마간의 학습과 기억을 당당하기도 합니다. 이 포유류의 뇌는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라든지 타인과의 감정을 담당하는 뇌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가장 바깥쪽에 있는 뇌. 세 번째 뇌는요. 인간의 뇌입니다. 추상적이고 복잡한 생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뇌예요. 고차원의 생각이 가능하죠. 문제는 이 뇌를 점점 진화시켜 온 거잖아요. 이 진화의 목적이 완벽함이 아니라 생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진화의 목적은 가장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지 가장 완벽한 생물질을 만든다거나 가장 일을 잘하는, 뭐 그런 걸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유전자는요. 생존을 위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맹점이 생기는 거죠. 그 맹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역행자의 사고 방식이고요. 오늘날에는 생각보다 그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이 과거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전자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천천히 진화되어 오고 발전되고 수정되기 때문에 이게 뒤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도전할 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에 떨어져서 이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것이 생존율을 높이는데 생존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지금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 많이 도전하시죠. 무자본이고 쉽게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하시려는 분들, 생각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막상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유튜브를 하려고 할 때 유튜브에서 내가 실패한다고 해도 망한다고 해서 내 생명에 위협이 생기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유튜브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유튜브 했는데 아무도 구독 안 하면 어떡하지? 유튜브 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과거의 DNA에 생겨진 생존 DNA의 목적이 생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늘날에는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있어서 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인지적 평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뭔가 큰 생물을 보면 일단 재빨리 도망치도록 진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뭔가 어두운 곳에서 뭔가 정체불멸에 뭐가 나타났다 이러면 빨리 도망치도록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에는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든 어떤 여자에게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차이인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다섯 번,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 마흔 번을 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자라는 존재는 나를 싫어해. 여자라는 존재는 나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 여자들은 모두 이기적이야.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런 인지적 평양이 사로잡혀서 여자는 도움이 안 되는 존재야. 그러니까 여자를 만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이 연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평소에 그럼 내가 유전자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까요? 자청은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판단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부족사회였던 과거에는 평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십억 인구가 살아가요. 대한민국만 해도 4,800만 명이 살아가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아파트 아래층, 2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하면 다른 사람이 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겁을 먹고 있나? 스스로 필요 없다고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이 정말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뇌는요. 현재가 만족스러우면 지금까지 해온 습관들, 유지해온 습관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잘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안전하기 때문에. 해본 건 안전하잖아요. 안전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할 때 내가 겁을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손해를 볼까 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닐까? 인간은 이득보다는 현실에 민감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1억 원을 벌던 사람이 1억 1천만을 벌면은 뭐 그냥 좀 더 벌었네 이런 느낌이지만 1억 원을 늘 벌어던 사람이 갑자기 9천만 밖에 못 벌었어요. 이러면은 어? 문제가 큰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위기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의 산물인 유전자 오자또를 극복해야만 오늘날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생존에 굉장히 유리하도록 진화해왔지만 오늘날 사회의 변화가, 시대 변화가 워낙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유전자의 그 수정들이 오늘날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유전자의 그 작동을 오작동이죠? 오작동을 굴복하지 말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행자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역행자라는 책을 가지고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청이라는 분이고요. 무자본 창업가이면서 유튜브 라이프웨커 자청이라는 채널로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역행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행자는 총 7단계까지 있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단계는 4단계입니다. 뇌 자동화는 대체 무엇인지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최적화하면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자동 수익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뇌를 우리가 고두로 발전시키잖아요. 최적화를 시키면 자동으로 수익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뇌를 세팅을 끝내는 사람과 끝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10년이 지나면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를 이제 세팅을 하고 자동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요.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실험으로 뇌라는 것이 결코 가만히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자청이라는 분은 뇌의 복리라고 표현했어요. 뇌의 복리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어떤 책이든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책이 아닌 다른 글들, 잡지, 신문 이런 것도 금방금방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이건 마치 뛰어난 운동선수가 다른 운동을 쉽게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를 잘하면 달리기도 잘할 것 같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책을 많이 읽으면요. 관련된 지식이 점점 늘어나고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것을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효율적이 된다는 겁니다. 스무살부터 뇌의 복리저축을 실천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동갑내기 서른 살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뇌의 코어를 잘 단련해 두어야 한다고 자청은 이야기합니다. 이 뇌의 코어만 잘 단련해 두어도 무슨 분야에 어떤 일이든지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해요. 근육을 단련하든 두뇌도 단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어떻게 하면 이 뇌가 두뇌가 단련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뇌를 단련시킬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단련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나 두뇌를 좀 발달시키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이 뇌를 단련시켜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을 이루는데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랑 비슷합니다. 보통 이제 경제적 자유 실패하는 루트를 보면요. 첫 번째 자의식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남이 성공했다는 방식을 막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3시간을 잔다든지 미라클 모닝을 따라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노력들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뇌의 최적화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뇌가 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는 간절히 믿으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그런 자기 체면과 비슷한 것만 믿고 실천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우주의 신호를 보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골똘하게 빠져가지고 자기한테 계속 체면만 거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렇게 심상화 비주얼라이제이싱 이런 거 다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곧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거야.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자기 체면에 걸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불안할수록 계속 이걸 더 심하게 걷는 거죠. 여기서 대부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책에 정답이 있다는 것 즉 책이 곧 인생의 공략집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실패한다고 얘기해요. 자청이라는 분은 22 전략 22 전략을 했다고 하는데요. 22 전략이란 건 뭐냐면요.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청이라는 분은 뇌를 단련시킬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인생을 바꾸는 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얘기합니다. 의사 결정력을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갈 때 거기서 나는 출구를 찾아서 그 의사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2년간 2시간씩 독서와 글쓰기를 하라. 나머지 시간에는 놀아도 좋고 쾌락을 추게도 좋다. 딱 2년간 2시간씩 글쓰기와 독서 이게 바로 자청이 말하는 뇌를 단련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전략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고서 이런 2년간 2시간씩 독서 결정력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0.1% 정도가 뭐 이걸 실제로 해볼까 말까지 많은 사람들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 참 쉽다라는 거예요. 이 전략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의 노인 과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수를 두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정말 천억 부자를 꿈꾸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뭐 편의점 알바를 할 수 있겠죠. 편의점 알바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걸 내가 24시간을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 최소한의 내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천억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생각에서 중요한 거 바로 뇌를 자극하라는 겁니다. 뇌라는 것은 금방 현실에 적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한 6개월 1년 하다 보면은 금방 이게 또 내가 금방 적응해 버려가지고 또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뇌는 자꾸 안 쓰던 걸 써야지만 자극이 되고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뇌를 세 가지 방법으로 자극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안 쓰던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낯선 분야를 계속 읽는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경험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영역들에 부딪히면서 뇌가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 활성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 가본 길을 일부러 걷는 거예요. 뇌를 다녔던 길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요. 안 가본 길도 한번 둘러서 가보고 저기 한번 좀 멀리 돌아가는 거 하지만 새로운 길로 가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뇌와 수면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잠을 무조건 줄여서 난 열심히 일만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충분한 수면 내가 필요한 수면들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런 단계로 뇌를 자동화시키면요. 뇌가 복리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체가 알려준 뇌 자동화 단계에서 여러분 뇌를 충분히 발전시켜 나간다면 짧으면 2년 그리고 길게 10년 지나면은 다른 사람들과 어마어마한 차이를 벌어다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 2시간 동안 2년간 2시간 동안 독서와 글쓰기를 하나 이것만이라도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걸 아마 이 책을 읽고 해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면 거기서 바로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유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역행자라는 책을 가지고 역행자 5단계 역행자의 지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자청이라는 분이고요 무자본 창업가이면서 유튜브 라이프웨커 자청이라는 채널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오늘 5단계 역행자의 지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싫어하고 하던 일을 선호하게 되죠. 반복 속의 편안함 때문에 기존 생활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익숙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게 우리가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아파트가 재건질 된다든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너무 값이 올라가지고 주변으로 가야 된다 이랬을 때 내가 살던 거주지에서 멀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내가 살던 동네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뇌에 기본적으로 익숙한 것에 대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평생 한 가지 일만 했으면 됐습니다. 과거에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소고기를 다듬던 사람은 소고기만 다듬으면 됐고 칼을 만들던 사람은 칼만 계속 만들면 됐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평생 농사를 짓으면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 신분제로 정해져 있었고 평생 동안 그 일만 하면서 살아가게끔 정해져 있던 사회가 바로 과거의 사회였습니다. 대장자는 일평생 칼을 갈면서 살았고요. 농부들은 일평생 농사를 지으면 됐어요. 다른 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른 일을 할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일수록 막대한 부를 얻도록 이 사회가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이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요. 새로운 것에 자꾸 도전하고 그 도전 속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돈을 버는 구조가 이 현대 사회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과거 대장장이가 예를 들어서 칼만 계속 갈았어요. 이 대장장이가 현대 사회에 와서도 칼만 계속 갈았어요. 이때 만에 300만 원을 벌었다고 한다면요. 현대에는 이 대장장이가 이 칼을 갈면서 다른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을 버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자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씩 뭔가를 배워놓은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유튜브 편집 기술을 배운다든지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법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마케팅 수업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대장장이가 익히고 배운다고 해볼게요. 대장장이가 갑자기 칼을 만들다가 주말에는 대장장이가 칼을 만드는 브이로그를 찍어요. 아니면 칼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는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칼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 대장장이는 요즘 칼을 만드는 모습들은 보기 힘드니까 인기 유튜버가 돼서 5천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 대장장이가 자기가 만든 칼을 단순히 마트나 백화점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쿠팡에 올려서 직접 파는 거죠. 이러면 훨씬 더 많은 소비자들이 만나가는 성이 높아지고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 마케팅 수업을 들으면 내 칼을 더 잘 팔 수 있는 기술들이 습득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장장이가 뭔가 칼만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새로운 것을 도전함으로써 이 대장장이는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기버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역행자들에서 발견되는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역행자는요. 1을 받으면 2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자청이라는 분이 실제로 주식을 굴려주는 사람한테 돈을 맡긴다고 해요. 근데 10억을 벌어줘가지고 어떻게 내가 짧은 시간 동안 10억을 벌었네 하면서 보답을 할까 고민하다가 계속 사양을 해가지고 차 두 대하고 새 아파트 월세 비용을 들였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 10억을 벌어줘도 30만원을 보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큰 돈을 벌어줬지만 그 돈이 아까워서 30만원 안 보낸 사람도 많겠죠. 그런 사람이 많은데 너는 정말 너 같은 청년은 내가 보지 못했다. 정말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누군가는 이런 일화를 보고서 야 나도 10억 벌면 그렇게 줄 수 있어. 나도 5억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주기라는 건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렵냐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식을 글려주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내가 사람을 잘 선택해서 생긴 일이잖아. 이런 식으로 자의식을 보고한다든지 어차피 이 사람은 수백억대 자산가니까 내가 얼마 줘봐야 의미 없어. 이렇게 합류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펀드 수수료도 몇 % 안되는데 3%만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손실, 회피,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내 돈을 10억이나 불려준 사람에게 돈을 안주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청이 아파트하고 차 두 대 해와야 1억 2억 정도 하는 건데 그런 것들만 해도 굉장히 크게 느껴주는 게 아무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자청은 이 인생이라는 것을요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행자는 확률에만 베팅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자청이라는 분은 인생을 일종의 게임으로 본다고 얘기해요. 다만 이 인생이라는 게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게임과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죽을 때야 로그아웃이 되는 초장기 게임이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안된다는 거죠. 우리가 100년 동안 80년 동안 하는 게임이 된다는 거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는 게임.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그 선택에는 결국 의사결정이 따르겠죠. 사람들이 이 의사결정을 인생에 내리는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들을 대부분 뭘로 하느냐 감정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되고요. 이성적으로 결정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될 만한 것에 기대값이 큰 것에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될 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될 만한다는 것은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내가 10% 이길 게임에 한 것이 아니라 51% 확률이 좀 높은 곳에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이거 하고 싶어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될 만한 일인 거지 내가 이것을 결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대값이 큰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기대값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150만원밖에 못 벌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천만원도 보고 1만원도 벌 수 있는 거. 이런 엄청나게 기대값이 커지는 거. 천만원도 벌 수 있고 1억원도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될 만한 확률 그리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 기대값이 얼마 큰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배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행자 5단계에서는 이런 역행자의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뭔가 도전을 하실 때 이 사회의 구조가 많이 도전하는 사람한테 큰 손가락 주도 설계되어 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많이 도전하는 사람이 큰 것을 가져간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성적으로 이게 될 만한지 그리고 기대값이 충분히 높은지 이것을 꼭 살펴보시고 어떤 선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역행자라는 책을 가지고 역행자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자청이라는 분이고요 무자본 창업가면서 유튜브 라이프에커 자청이라는 채널을 운영해서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역행자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루트는 어떤 걸까요? 이제 우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알아봤고 이제 6단계를 알아볼 차례인데 사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뭔가 돈과는 좀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아예 뭔가 정체성을 바꾸고 마인드셋을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진짜로 돈 버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날두 메시 이런 최고의 축구 선수들 다 아시죠?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죠. 하지만 이들의 전성기가 꽃피우는 시점을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이 아무리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갑자기 축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수천억의 연봉을 번다든지 이러진 않잖아요. 축구를 시작한 지 1년 뒤가 아니라 축구를 시작한 지 15년쯤 후에서야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들처럼 축구를 잘하려면요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얘기해요. 1단계 기본 근력을 다진다. 2단계 축구 기술을 15가지로 나누고 이를 매일 연습한다. 3단계 실제 축구 경기를 뛰면서 자신의 훈련법이 맞는지 확인한다. 게임에서 반복적으로 패배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확인한다. 네번째 1번으로 돌아간다. 이를 몇 년 반복하면 실력이 지속적으로 향산된다. 이 루틴을 계속 반복해서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로 얻는 과정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해요. 아무 연습 없이 단번에 아 나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을 믿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연습 없이 축구를 잘하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돈을 버는 근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원리를 깨달으시고 축구 선수가 되는 과정 4단계를 반복하시는 것처럼 돈을 버는 원리도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역행자 7단계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를 편하게 해주거나 두 번째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 돈을 버는 핵심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매번 밥을 지는 게 굉장히 번거롭죠. 그러니까 남은 밥이 상하가 걱정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햇반을 만들었죠. 그래서 햇반을 만든 CJ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죠. 또 와이셔츠 매번 빨기기 힘들잖아요. 또 세탁소에 매번 맡기기도 귀찮고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탄생했죠? 문 밖에 와이셔츠 걸어놓으면 그걸 가져다가 세탁하고 다음날 아침에 배달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뭔가 하기 싫어하는 번거로움을 대신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행복하게 져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연예인 같은 경우에 자신의 외모와 재능으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돈을 벌죠. 넥슨이라는 게임에서 아시죠? 전 국민에게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뭔가 불편을 해소시켜주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유 모두가 이루고 싶은 목표고 모두가 이루고 싶은 꿈이잖아요. 그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자청이라는 분이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을 함락하는 거니까 일단 병사가 많아야겠습니다. 그렇죠? 병사를 많이 만들면 되는 문제예요. 결국에 병사를 만드는 건 어떤 의미냐? 나 대신 돈을 벌어다줄 도구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튜브 책 부동산 이런 것들이 다 병사들에 해당합니다. 책을 쓴 저자들은 잠을 자든 잠을 안 자든 누워있든 커피를 마시든 서점에서 책이 팔리면 돈이 들어오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밖에서 놀고 있든 사람들 영상을 보는 순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죠. 부동산도 역시 한 달에 한 번씩 월세를 가져다주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 대신 싸워줄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켜줄 병사들을 많이 만들면 결국에는 그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액을 받는 직장입니다. 전문직이다 하더라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 엄청난 학교를 나오고 엄청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경제적 자유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사업이나 투자를 해야지만 경제적 자유라는 성은 함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 자유를 위한 다섯 가지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성 변화입니다. 제가 1부 2부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거죠. 역행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기도 하죠.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과거의 나 현재의 나의 모습이 아닌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설정하고 그것으로 내 정책성을 바꾸는 거죠. 두 번째는 이시권의 법칙입니다. 이시권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유일 수 있는 분야나 주제나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관련된 주제로 쓴 책 20권을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으로 뭔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책 20권을 읽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보겠다 하면 유튜브에 대한 책 20권을 읽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세 번째는 유튜브 시청입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좋은 콘텐츠들이 많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 것만 해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분야에서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는 것도 경제적 자유의 이루는 공부법 중 하나다. 네 번째는 글쓰기를 통한 초사고 세팅입니다. 글쓰기만큼 사실은 가장 좋은 것도 없죠. 내가 생각이 정리돼야지만 좋은 글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무 권을 읽고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글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완전히 내 것으로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 학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유튜브를 시청한다든지 여러분들이 클래스 101이나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의를 듣는 걸 넘어서서 직접 현장 강의 혹은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에 참석하고 여러분 모임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온라인 생성하지 못했던 질문들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들이 완전 온라인 다르잖아요. 오프라인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학습의 밀도는 또 온라인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부동산 책을 20권 읽고 부동산 지식이 쌓였다 하면 스터디를 만들어 보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저자가 있었다면 그 저자의 강연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 책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학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에 필요한 지식들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키는 병사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행자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루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역행자라는 책을 가지고 역행자 7단계 역행자의 책받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자청이라는 분이고요. 무자본 창업가면서 유튜브 라이프 해커 자청 이라는 채널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역행자 7단계 역행자의 책받기는 과연 뭘까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역행자의 책의 리뷰의 총 마지막 시간 그래서 오늘까지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역행자라는 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자세히 들어보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행자 7단계에서는 시시포스 신화를 얘기합니다. 시시포스 신화 다 들어보셨나요? 그 죄를 지어가지고 일평생 그 커다란 바위덩이를 산 정상에 올려야 하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 정상에다가 올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올리면 굴러떨어지고 올리면 굴러떨어지고 이게 계속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시시포스는 계속 영원히 그 바위를 계속 올려다 놓고 또 떨어지면 올려다 놓고 무한 반복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떨어질 바위를 어떻게 보면 올리는 건데 굉장히 삶이 무의면 하겠죠. 우리의 인생도 이 시시포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시시포스와 같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얘기해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장하는 방법을 모른다. 두 번째, 자원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세 번째, 성장이 멈춰 열등감이 반복적으로 쌓인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시시포스처럼 시시포스와 같이 불행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원인 성장하는 방법을 모른다. 자의식 해체가 안 된 사람은 반복적으로 성장에 실패합니다. 결국 시시포스가 그 산 정상에 바위를 올리면 다시 떨어지고 또 바위를 올리면 다시 굴러 떨어지듯이 계속 제자리 걸음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성장하는 방법 뭐였죠? 제가 계속 리뷰해 드렸죠? 이 역행자에서는 7단계를 반복하려고 이해가고 있는 거예요. 1단계 자의식 해체 2단계 정체성 만들기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4단계 뇌 자동화 5단계 역행자의 지식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7단계 역행자의 채파키 이것들을 무한 반복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세부적인 상황들은 제가 영상으로 더 만들어서 올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인 두 번째 원인 자원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돈은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냐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돈을 제발 좀 넉넉히 벌어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정말 돈이 필요하고 본인은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떻게든 자기 최면 합리화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의 그 합리화 계속 그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극복하고 나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를 통해서 계속 자신을 제자리에 머무르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 성장이 멈춰 열등감이 반복적으로 쌓인다. 성장이 멈춘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다리를 오르는 옆사람 끌어내리기입니다. 내가 성장에 멈춰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만약에 10을 성장했다면 나는 100을 하면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이번 달에 200만 원 벌었다면 나는 300만 원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300만 원 벌 자신은 없으니까 아니 내가 그 상대방보다 200만 원도 벌지 못하니까 내가 못 벌 바엔 너도 못 벌어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 욕심 뭐 이런 건데 성장이 멈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한다든지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그것보다 잘 될 자신이 없으면 보통 주변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인이 참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행자 7단계에서는 이 역행자의 챗바퀴라고 해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제자리에 머무는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을 바꾸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청이라는 분이 제시한 7단계를 극복해라. 제가 이제 오늘로써 이 역행자라는 책을 끝까지 다 리뷰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7단계 역행자의 총 7가지 단계를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의식 개체와 정치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형태, 내 과거, 내 지금의 모습 이런 거를 내 편견과 내 뭔가 뭐랄까요?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완전 해체하세요.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한편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몇 년 안에 10억을 벌 거야.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난 좋은 달을 나오지 못했어.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하고 자꾸 그 과거와 현재의 발목이 잡혀있고 본인을 그렇게 스스로 인식하는 거죠. 그런 자의식에 꽉 잡혀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의식을 완전히 해치시키고 다시 이제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바라는 정치성을 하나하나 차고차고 쌓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 역행자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벗어 던지고 책과 영상 다양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배우고 그 사람들을 모방하고 그 사람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자신감도 갖고 내가 목표들 세우고 그래서 그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유전자를 극복하고 내 뇌를 자동화시키고 지지틱에서 습해 나가면서 노력하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라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행자 리뷰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만드는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